알고 계셨나요? 철광회사에서도 수소를 만든다는 사실! 바로 현대제철의 심장, 당진제철소에서 말이죠. 샘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생가스.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제철소 곳곳에서 재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한 번 부생가스가 가진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부생가스 속 수소를 재배한 다르, 황, 벤젠 등을 거르고 또 거르면 깨끗한 수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태어난 순도 99.999%의 세상 가장 깨끗한 수소! 우리는 이 착한 에너지 수소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수소 생산 능력을 10배 이상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연간 4만 톤, 수소 전기차 약 20만 대가 1년 동안 달릴 수 있는 양이죠. 다시 태어난 수소는 제철소 밖을 나와 수소 전기차의 연료가 되고, 수소 연료 전지의 발전원이 되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 푸르게 스며들 거예요. 제철소에서 그려낼 놀라운 수소 생태계, 현대제철이 함께합니다. 지금 현대제철은 친환경이 제철 현대제철 하얀瀬스 하얀제철 그러자 감사합니다.